한글자막 by 한효정 저 마다의 고민 속에 다들 힘들까 해가 안다고 어두워 내 아침을 앞선 걱정에 보이지 않는 길 내가 잘 알고 있을걸 이게 내 길이 맞을걸 되네고 되돌려도 풀리지 않는 숱한 생각들 내게 잘 알고 있다고 누군가 말해준다면 어제보다 낮을 것만 같아 오늘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복잡한 이 거리 위에서 표정 없이 놓는 나 시끄러운 소리에 걸음은 막 빠져가는데 깜빡이는 신호들 맞아 나를 재촉해 내가 아지면 괜히 더 외로워져 오늘의 나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잘 알고 있을걸 그게 내 길이 맞을걸 되네고 되돌려도 풀리지 않는 숱한 생각들 내게 잘 알고 있다고 누군가 말해준다면 어제보다 낮을 것만 같아 오늘이 어제보다 낮을 것만 같아 오늘이 괜찮은 듯이 보이지만 혼자 참었던 오늘이 결국 눈물로 끝나버릴 것 같아서 나도 더 잘 알고 싶어 나도 행복하고 싶어 나도 행복하고 싶어 이런 날 보관해줘 그 누구라도 기대고 싶어 내일은 다를 거라고 누군가 말해준다면 꼭 추진다면 우 edge of the way 여태의 남의 일 오늘의 만족으로 만날 때받 theatric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